hola buenos dias buenas tardes o buenas noches que tal como estan 네 안녕하세요 미라술 스페인어 술입니다. 오늘 함께 볼 표현은요. 아 걔 좀 뻔뻔한 것 같아. 아 걔 진짜 뻔뻔해. 뻔뻔하다 라고 말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일단 어느 나라를 가시던지 통상적으로 다 쓰실 수 있는 표현 먼저 볼 건데요. 한 번 표현 읽어보죠. es descarado. 한 번 더. es descarado. es 자에는 ser 동사죠. 주어에 알맞게 soy eres es 알맞게 오면 되고요. 여자면은 descarada. 남자면은 descarado. 이렇게 올 수 있겠죠.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만한 단어 이 단어 속에서 cara 얼굴이라는 단어가 보이시나요? 어 뭔가 이 얼굴과 관련된 거죠. 우리도 뭔가 철면 피다.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descarada. descarado 하면은 뻔뻔하다 라는 형용사인 거죠. 한번 예문으로 보도록 할게요. eres muy descarada. piensa con cuidado antes de decir algo. 한 번 더. eres muy descarada. piensa con cuidado 자 볼게요. 상대방이 여자에요. 여자인 어떤 사람한테 너 진짜 뻔뻔하구나. eres muy descarada. piensa. 명령이죠. piensa. 생각해. con cuidado. 조심해서. 즉 좀 신중하게. antes de decir algo. antes de 하면은 뭐뭐 하기 전이죠. 뭐 하기 전에? decir algo. 무언가를 말하기 전에 너 좀 신중하게 생각 좀 해. 라고 이제 말하는 거죠. 사실 너 되게 뻔뻔하다라고 말하는 거는 뭐 정말 친한 사이에 장난스럽게 하지 않는 이상은 좀 힘든 말이긴 한데 어 진짜 뭐 사이가 안 좋은 관계에서는 할 수도 있겠죠.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자 두번째. me cae fatal rodrigo. creo que es muy descarado. 한 번 더. me cae fatal rodrigo. creo que es muy descarado. 어 우리 누구누구랑 잘 지낸다. 잘 맞는다 할 때 me cae 라는 표현을 쓰는데요. fatal 이라면은 엄청 안 맞는 거예요. 나 rodrigo랑 진짜 나 너무 안 맞아. me cae fatal rodrigo. 하면서. creo que? 뭐뭐인 것 같아가 오죠. 아 걔 좀 뻔뻔한 것 같아.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표현이에요. 자 오늘 먼저 본 표현. 세르동사랑 같이 descarado, descarada. 이 형용사를 봤어요. 지금 알려드릴 표현들은 저는 중남미에서 생활할 때는 들어보지 못했는데 스페인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 것 같아요. tener mucha cara. tener mucha cara. 이거 지격하면 얼굴이 많다죠. 철면피. 우리 얼굴에 철판까라뇨. 얼굴에 철판까면 단단하고 그쵸? 어 이런 느낌인데 이 스페인 사람들은 얼굴이 많다라고 표현해요. 얼굴이 많으면 뻔뻔한 거예요. 자 어때요? tener mucha cara. 그렇게 어렵지 않은 단어들로 구성된 표현이었죠.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. 우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. nos vemos. chao, chao.